듀주 pun i nam 저는 저는 그런 프로포즈 받으면 그건 좀 과하지 않는가 이렇게 헬기를 타고 내려와서 프로포즈 한다는 건 정말 하트다 꿈 같은 일이고 진짜 하트 모양인데 저는 제가 바라는 건 저는 또 그렇게 약간 판타지적인 거 말고 좀 현실적인 걸로 꿈꾸는 프로포즈는요 사실은 제가 저는 제가 프로포즈를 좀 하고 싶은데 경비행기를 운전을 해보고 싶어요 경비행기 자격증을 따서 경비행기에 태우고 싶어요 태우고 하늘을 나르면서 나랑 결혼할래 말래 이렇게 로고어 뒤판 부양이나 그럼 죽을래 살래 해야죠 화양男子의热播 让很多情侶 도상쥐 준표 与思草 约会의 남산타 首尔美麗의风景 진수의 눈底 굉장히浪漫 그럼 후에 너희도 가고 싶어요 남산타 종영회도 인터뷰 때문에 갔었는데 그때도 이민호 씨와 잔디와 준표를 회상하며 인터뷰하는 것 때문에 가게 다시 가게 되었었어요 여름에 굉장히 먼 이야기처럼 네 좀 그립더라구요 그 시간들이 아니죠 그때 하고 바로 또 지우고 촬영할 때 다시 또 하고 이렇게 공공장수 낙설하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지웠는데요 네 자 아우먼 파이셔의 장면 예 다동어 우수 관중 나머 요나 신 난 왕의 정리 다 자 분싼 나 마카오 서는요 날씨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날씨가 그런 막 가을 냄새도 나고 봄 냄새도 나는 그런 날씨였는데 아무래도 날씨가 좋다 보니까 네 좀 그 굉장히 좋은 또 호텔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 눈이 즐겁고 몸이 좀 힘들어도 덜 힘든 걸 느꼈던 것 같고요 음 글쎄요 마카오 마카오에서 아 저희는 정말 촬영하기 되게 바빴어요 정말 촬영하기 바빠서 그런 카지노 이런 곳도 구경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도 되게 신기했고 네 그래서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못돼서 되게 곤란할 때가 많았어요 옷 갈아입을 때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못돼서 되게 곤란할 때가 많았어요 네 옷 갈아입을 때 없고 해서 나중에는 어 정말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망 봐주시고 얼른 갈아입고 네 이렇게 노하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큰 티셔츠를 입고 있으면 안으로 이렇게 옷을 넣어가지고 막 갈아입고 그런 것들이 조금 곤란한 상황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파이씨의 과정에서 어떤 장면이 있었나요? 그때 이제 준표 씨가 저를 업고 업고 막 가는 장면이 있어요 저를 못 업으시더라고요 몇 번을 넘어지셔서 아마 메이킹 필름 자료에 좀 있을 거예요 제가 정말 몸도 아파 죽겠는데 저를 자꾸 네 업고 못 업고 그래서 네 제가 이렇게 무거운가 싶어서 좀 네 나중엔 그러더라고 왜 이렇게 무겁냐고 네 그랬던 기억이 좀 많이 나요 네 나 진짜 너가 좀 체력이 좋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분은 그게 아니고 네 제가 무거운 것 같다고 네 听说 더吃辣밥菜 可以更健康 也许 리민浩 吃的 还不够多 파이씨 在中国 也是 非常流行的 화양男子 릴으로 有一场 做 파이씨 的 시 我想 知道 真实的 한국 家庭 也是 那样 做 파이씨 的 네 실제로도 한국 가정에서는 어머니 들께서 다 김치를 담궈 주시고요 그러지 못한 경우가 왜냐하면 김치를 할 때는 조금씩 하지 않고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김장을 담그신다 그래요 이렇게 철에 맞게 굉장히 많은 배추를 구매하셔서 김치를 많이 만드시고 그렇지 못하실 때는 다 떨어졌거나 이러면 또 사먹기도 하는데 네 한국에서는 너무 당연하게 김치를 다 담그실 줄 아시는 것 그러면 너 會 泡菜 吗 저도 아무래도 눈으로 봤으니까 네 눈으로 담글 줄 알아요 네 너 피부 看起來 非常 好 有天生 成分 也 有 后天 保養 成分 那么 你的秘訣 是什么呢 항상 좋고 그렇지는 않고요 저도 굉장히 여드름성 피부고 그래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줘야 되는 피부예요 아무래도 햇빛 자외선 자단을 열심히 잘하는 것과 그리고 클렌징 깨끗이 하는 거 너무 당연한 얘기만 아마 이렇게 물을 좀 자주 마시려고 노력을 하고요 물 마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잠을 푹 자는 것 그런 생활습관이 피부에 되게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나마 규칙적으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천성적으로 좋게 타고난 그런 피부는 아니고요 계속 계속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네 직접 메이크업을 다 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꽃보다 남자 같은 경우는 정말 메이크업 받으려면 샵에 가거든요 근데 샵에 갈 시간이 없어서 네 제가 하고 또 봐주시는 분이 봐주시고 수정도 해주시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저 저같은 경우는 좀 화장을 해도 많이 하얗게 보이고 좀 떠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피부가 약간 여드름성이고 복합성인 그런 게 있어서 아무래도 좀 요즘에 물광 메이크업이 되게 유행이잖아요 특히 윤기나게 하려고 많이 포인트를 많이 주는 편이에요 네 화양男子 다 박홍 랑 很多 人 도 상 주 한국 류 요 那么 회사인 요 나 세 디 방 퇴책 게 다 자 는 어 한국의 명수요 음 아무래도 한국의 명수라면 경복궁이나 삼청동 쪽을 가시면 좀 약간 한국적인 모습과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퓨전적인 카페나 이런 골목이나 거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곳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이시환 뉴욕 마 루거 라이제 리 네 네 네 앨범은 장편영화 연출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년에 개봉할 장편영화 안에 들어갈 OST를 미리 선보인 거고요 네 어 제가 장편영화 연출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년에 개봉할 장편영화 안에 들어갈 OST를 미리 선보인 거고요 네 어 제가 또 연주자가 아니라서 어 제가 작곡은 제가 하고 연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이사오사사키라고 일본의 뉴 에이지 하시는 굉장히 네 유명한 신 네 그 피아니스트께서 해주셨고요 음 네 그런 작업들을 함께 했습니다 네 영화 배경음악이에요 네 네 스사오 이角色 让你在亚洲 인기지왕 很多粉丝도 很关心 你下一部戏 那么 接下来 你要挑战 什么样的 角色呢 어 전에는 좀 많이 변신을 하는 거를 또 좋아했는데 어 음 굉장히 희망을 주는 그런 캐릭터가 힘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저에게도 좋지만은 보시는 분들도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앞으로도 네 많이 해보고 싶고요 좀 저에게도 그리고 많은 시청자분들에게도 좀 건강 할 수 있도록 네 건강한 그런 캐릭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이스타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도 좋은 활동 할 테니까요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멋진 음 연기로 네 더 많이 노력을 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올 한일도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세상에 소리 질러 I love you 널 사랑한다고 날 여자가 되어달라고 눈부셔 Always your master 내가 널 지켜줄게 I can always sing for you 지친 하루의 끝에서 날 웃게 한 유일한 사람 힘겨운 내 삶의 끝에서 날 반겨준다 난 사람